앙뚜 새우튀김 자세에요? 우리 앙뚜 새우튀김 자세로 있어요? 앙뚜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? 졸려요? 앙뚜 졸려요? 공주님이? 이쁜 공주 배 만지면 물어 버릴거야? 앙뚜 앙뚜 발가락도 건들지 말아요? 앙뚜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앙뚜 심기 불편해? 미안해 앙뚜 다시 자요 우리 애기 다시 자요 다시 누워 다시 누워 언니 못 믿겠어? 안 건드릴게 이쁜이 다시 누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쁜 아야야야야 어어? 이렇게 누워요 아야야야야야야야 건드리지 말아요 누워요 누워요 compr satisfactory 올해 또 언니를 혼내줬어요? 그저 хотите 말 안듣는 언니는 혼내야 모르쎄 애 ma 아니~~ 아이고구구 알았어 알았어 빈 정상 해 버렸어 흥 해 버렸어 성이 올라갈거야? 올라갈거야? 스트레스 풀어요? 아이고 공주님 안 건드릴게 다시 누워요 귀여운 녀석 이쁘네 잘 자요 양뚜 잘 자요 잘 자아 이따 보자 에이